지난주에 보캐블러리 했는데 한 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여기 어디에 있어요? 장소는 플레이스고 교실 교실 means 교실 학교 스쿨 교실 클래스룸 극장 극장 극장은 시네마 theater 시네마 극장 텍스트북 53페이지 53페이지 시네마 극장 대사관 대사관 space 대사관 embassy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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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점 도서관 점 하면 샵 문구점. 병원.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hospital. clinic, hospital, 병원. 서점. bookstore. 서점, 책방, bookstore. 수영장. 수영. 수영 is swimming.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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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식당. 식당, restaurant. 은행. 학교 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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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집 집 방 룸 그래서 브렌달씨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방이에요 내 방에 있어요 내 방에 있어요 내 방 is? my room 내 방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브렌달은 내일 어디에 가요? 회사에 갈 거예요 회사에 갈 거예요 회사에 가요 마리나씨는 내일 어디에 가요?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where are you going tomorrow?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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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극장 아 극장 극장 극장에 가요 going to cinema 극장에 가요 학교에 가요 회사에 가요 회사에 가요 going to company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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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cuse me 실례합니다 보통 실례합니다 많이 하고 저기요 이것도 많이 해요 저기요 excuse me hey you 저기요 어디에 있어요 where is this 잠실 알아요 do you know 잠실 네 알아요 yes i know 알아요 잠실에 있어요 이게 vocabulary이고 오늘은 그래머 No.1 텍스트북 47 페이지 47 47은 이 가 이 가 subject 이 가 이 가 여기 맞죠 today 이 가 이 가 는 subject 파티클 이고 No last 콘서트는 가 and last 콘서트는 이 이 last changing 가 last con서트는 이 이 what's your name how to say 이름 은 이름 What's your name 이름 이름 선생님 파티클 E어가 이름이 뭐예요? What's your name? What's your job? Occupation 아니면 직업? 직업이 있어요? 직업이 뭐예요? What's your job? 직업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subject plus 파티클 이름이 직업이 What's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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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이 뭐예요? What's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가 뭐예요? 011333 그래서 이름이 직업이 전화번호가 Do you have time? 시간이... Do you have?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마리나 씨는 내일, 투마로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래머 넘버원은 Particle with Subject Subject Particle E or God 이분이 누구예요? 직업이 뭐예요? 이리나 씨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사과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We finished last week 오늘 워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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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20페이지, 70, 이 워가, 독독 17, 마리나 넘버 원, 프리스윗, 이 워가, 학생이에요, 이 워가, 학생이에요, 이 워가, 학생이에요, 이리나 씨가 러시아 사람이에요, 마리나 넘버 쓰리, 시계, 시계가 두 개 있어요, 있어요, I have two watch, 시계가 두 개 있어요, no last consonant, 가, and number four, 브렌다, 선생님이 지금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없어요, no teacher now, 선생님이, and 마리나, number five, 학생이 일곱 명이에요, 학생이 몇 명이에요, 몇 명, is how many person, 일곱 명이에요, miss?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학생이 일곱 명이에요, so seven students, seven students, 학생이 일곱 명이에요, 네, 그래서 이 워가 있고, continue, 계속 이 가, number one은 미나 씨가 학생이에요, 미나이 스튜덤, 미나 씨가 학생이에요, and brenda, number two, 제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제 선생님, 제 means? my teacher, 제 선생님이 Korean,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and marina, number three, 아, 이름이 뭐예요? 왓수연님, 이름이 뭐예요? 저는 제이슨이에요, 브렌다 씨에요, and brenda, number four?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Who is this person? 이분이 누구예요? 브렌다 씨예요, and marina? 이 안경이 누구예요? 이 안경이 누구예요? 이 안경이 누구예요? 이 안경이 누구 거예요? 마리나 씨 거예요 하면 마리나 아이템 브랜드 씨 거예요 브랜드 아이템 It's my item It's mine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 It's my item 이 안경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이 핸드폰이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It's mine And 여기는 complete conversation 미나 씨가 학생이에요 브랜드 미나 씨가 학생이에요 네 미나 씨가 학생이에요 마리나 시계가 있어요 네 시계 지계가 있어요 있어요 브랜드 연필이 있어요? 아니요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연필이 없어요 마리나 이 책이 누구 거예요? 이 책이 누구 거예요? 이 책이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아 Okay, just any item Any she Oh, any item My item 하면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Okay, so I가 last one 연필이 학생 학생이 시계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시계가 있어요 최의 의자 외사 외사 가 가 학생 last consonant 시계가 선생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마리나가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미셸이 회사원이에요 그래머 넘버원 이가 And 그래머 넘버 투는 place 장소 장소 place 여기가 어디예요? 클래스룸 여기 어디예요? 클래스룸 교실 교실 코리얼 랭기지 클래스룸 어떻게 해요? 한국어 한국어 교실 한국어 교실 한국어 클래스룸 영어 수업 영어 교실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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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코리안 랭기지 시네마 국적장 엠배시 제사관 제사관 라이브러리 도서관 스테이션 문구점 문구점 hospital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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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shop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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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스토룸 식당 은행 학교 화장실 고속버스 고속버스 이미그레이션 출입국 관리사무소 이미그레이션 오피스 출입국 관리사무소 여기는 어디에요? 경복궁 유노 경복궁 경복궁 궁은 팰리스 경복궁 경복궁이 어디에 있어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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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팰리스 이 팰리스 이름이 경복궁 경복궁 경복궁이고 여기 게이트 게이트가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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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에 들어가요 하면 경복궁 지금 지금 컨스트럭션 공사를 하네요 동복궁 광화문 이 라인이 세종 세종 스테이 오케이 정복궁 탈리 그래머 넘버 2는 어디에 있어요? 플레이스에 있어요? 장소에 있어요? 엔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클래스룸 엔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클래스룸 교실에 있어요 교실에 있어요 컴퍼니 어디에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회사에 있어요 피밍풀 수영장에 있어요 레스토랑 식당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시네마 극장 극장에 있어요 허스피털 어디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 있어요 그래서 그래머 넘버 2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워크북 72페이지 72페이지 이리나 미에코 앤디씨가 있는데 이리나씨가 어디에 있어요? 브랜드 이리나씨가 어디에 있어요? 브랜드 이리나 이리나씨가 이리나씨가 러시아에 있어요 러시아에 있어요 마리나 미에코씨가 어디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앤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브랜드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마리나 브랜드씨가 어디에 있어요? 브랜드씨가 banned 러시아 Prevention 놀 esto EXPERIENT 한국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롯데월드가 어디에 있어요? 롯데월드는 잠실 롯데월드가 잠실에 있어요 경복궁 경복궁은 안국 경복궁이 어디에 있어요? 경복궁이 안국 안국에 있어요 육삼 빌딩 육삼 빌딩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의도 여의도 육삼 빌딩이 여의도에 있어요 여의도에 있어요 You know 여의도? I don't know 여의도는 스몰 아일랜드인 서울 서울에 있어요 여의도 한강에 있어요 여의도 여기가 여의도이고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에는 육삼 빌딩이 아주 유명해요 육삼 빌딩 This building called 63 빌딩 왜냐하면 63층이에요 63층 floor 그래서 called 63 빌딩 63 빌딩이 여의도에 있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TRX TRX는 106 빌딩이죠 106층 106th floor 익스테인드 TRX 네 KL에 있어요 익스테인드 여의도에 있어요 서강대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신촌 서강대학교가 신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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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신촌 여의도 에 있어요 KCC가 어디에 있어요 KCC가 코아룬프로 KL에 있어요 코아룬프로에 있어요 네 그럼 어디에 있어요 파빌리온이 어디에 있어요? 부기빈당에 있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피니쉬 그러면 넘버원은 이, 가 넘버투는 플레이스에 있어요 컨버세이션 어디에 있어요? 여기 마리나완, 브렌다, 한스 마리나완, 브렌다, 한스 컨버세이션, 넘버원 실례합니다 안디씨가 여기게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준비, 사과, 말하기, 대화, 일 실례합니다 안디씨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식당에 있어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앤디씨가 여기에 있어요? 앤디씨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왜 있어요? 앤디? 식당에 있어요 그래서 앤디, 식당 넘버투는 미나 화장실 그래서 아임완, 마리나, 한스 실례합니다 미나씨가 여기에 있어요? 마리나, 미나씨가 여기에 있어요? 유아, 한스 헬로우 커넥팅이 안좋아요? 브렌다, 브렌다, 한스 미나씨가 여기에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어디에 있어요? 화장실에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문구점에 있어요 그리고 그레마 넘버투는 잠실에 있어요 잠실 마리나, 헬로우 있어요? 헬로우, 없네요 이번에는 브렌다, 앤디, 아임 미나 롯데월드가 어디에 있어요? 잠실 알아요? 네, 알아요 잠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대화 2 롯데월드가 어디에 있어요? 잠실 알아요? 네, 알아요 잠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롯데월드가 어디에 있어요? Where's 롯데월드? 잠실 알아요 Do you know? 알아요 네 알아요 Yes I know 아니요 I don't know How to say 아니요 아니요 몰라요 몰라요 I don't know 몰라요 네 알아요 잠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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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니쉬 여기까지네요 준비했고 그러면은 place and workbook 74 page 74 74 page place number one은 회사 company number two는 어디에요 hospital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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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three bank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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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k number four restaurant 식당 식당 number five swimming pool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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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요 수영장 있어요 and 앤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앤디 여기 앤디씨가 교실에 있어요 classroom 교실에 있어요 and number two 민하씨가 어디에 있어요 stationery shop 민하씨가 stationery shop stationery shop how to say 문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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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구점에 있어요 소라 소라 in the bank 브렌다 소라씨가 어디에 있어요 소라씨가 은행에 은행에 있어요 수잰 라이브러리 마리나 수잰씨가 어디에 있어요 수잰 수잰 도서관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수잰씨가 도서관에 있어요 한스씨가 어디에 있어요 레슬롱 한스씨가 식당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교실에 있어요 문구점에 있어요 and 76페이지는 conversation을 완성하세요 앤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앤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앤디씨가 여기 이 앤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네 알아요 여기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민아씨가 어디에 있어요 민아씨가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민아씨가 어디 있어요 민아씨가 어디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은행에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앤디씨가 어디 있어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합니다 프론스에서는 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롯데월드가 어디에 있어요 잠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잠실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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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는 listen listen carefully 앤디씨가 어디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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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에 있어요 넘버 3 BNDC가 어디에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And dictation 이거는 잘 듣고 써보세요 1번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뭐예요? What did she say? Excuse me Excuse me 실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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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실례지만 실례지만 지만 means But Excuse me But But 실례지만 누구세요? 실례지만 Who are you? 실례합니다 Excuse me And number 2 3번 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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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네, how do you answer? 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여기. 여기 없어요. 미나씨,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And number three. 3번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그럼 그럼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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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실례합니다. 미나 씨 여기 있어요? 아니요. 여기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Then where is, 미나? 4번 도서관에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있어요? 교수실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In the library? 도서 도서관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And last one 5번 네, 알아요 네, 알아요 네 네, 알아요 알아요 Yes, I know 네, 알아요 네, okay, finish And Do you want to say 네 신뢰 신뢰 예는 예가 아니에요 예? 네 신뢰 신뢰 예는 예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네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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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보통 이 예가 퍼스트 워드 하면은 just 예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example. 이거는 이제 예. 그런데 second or last one 하면 그냥 예하고 same. 신뢰, 시계. 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그래머 넘버원은 e or 가. subject particle e 가. 브렌다, can you read this one? weather is fine.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 is weather. 날씨가 좋아요. 오늘 말레이시아 날씨가 어때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아요. 비가 와요? rain?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요. 한국은 오늘 snow, 눈이 많이 왔어요. 해비 스노, korea. 네.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little bit cold.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아요. fine. 네. 마리나, 넘버 2. 해누리, this one. 옛날에. 옛날에 공주가 있어요.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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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옛날은 old time, long time ago. 옛날에 공주, 프린세스. 공주가 있어요. 파스텐 하면 있었어요. 옛날에 공주가 있었어요. 저기 제준씨가 왔어요. 제준씨가 왔어요. 제준씨가 왔어요. 제준씨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올까요? weather is hot.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hot. 날씨가 더워요. 비빔밥 is delicious. 비빔밥. 비빔밥. 비빔밥이 맛있어요. 비빔밥이 맛있어요. 드라마 is not interesting. 드라마가. 드라마가. 재미.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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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가. 재미없어요. 드라마가 재미없어요 꽃이 예뻐요 꽃이 예뻐요 신문이 있어요 카메라가 없어요 카메라가 없어요 I have cigarette 담배가 있어요 공책이 없어요 돈이 있어요 I don't have cap hat 모자가 없어요 마리나 씨는 모자가 있어요 모자가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브랜드 씨는 모자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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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리고 넘버 2는 어디에 가요 친구가 한국에 와요 Come to Korea 동생이 대학교에 다녀요 Going to university 다음 달에 고향에 돌아가요 Go back to hometown 에 에 어디에 가요 어디에 와요 어디에 가요 집에 가요 Going home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공원에 가요 Finish And Unit 1 Unit 1 Unit 1 여기 제목 Title 제목은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means What's your number What's your 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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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그래서 여기 그래머는 텍스트북 69페이지, 69페이지 여기는 이제 We Will Learn Number 그래머 넘버 1은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What's your phone number? 브랜더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How do it? 010-2345-6789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러면 010-2345-6789 그래서 이제 넘버 여기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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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ns number 한국은 Korean has two numbers 넘버 1은 Korean number Korean traditional number 검사에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내샅,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레븐, 열하나, 열, 열 하나 12, 13, 14, 14. 그리고 사이노의 차이너버, 사이노의 차이너버. 이 숫자는 쉽지 않습니다. 21, 12, 13, 14. 이 숫자는 20입니다. 20는 20입니다. 20은 여기 코리아노버입니다. 코리아노버는 20인데 자연성 넘버는 20. 30? 30. 30. 45? 45. 45. And 100? 100. 100. 1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10,000,000,000 korean number는 only 1 to 199, the finish, and then 100 chinesse number는 100,000, 100,000, 1000,000,000,000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usually big number, big number는 you sign a number, like 돈, 돈 means money, 돈, or date, 오늘은 이월 이십이일이에요, February 22nd. address, unit number, phone number, phone number. Now phone number very difficult. 5, 7, 9, 2, 3, 5, 4, 4, 2, 1, 2, 3, 5, 4, 4, 5, 6, 7, 8, 9, 10, 11, 12, and 100,000, 1. 넘버원은 전화번호, 환넘버하고 넘버투는 생일이 며칠이에요. 생일이 며칠이에요. 며칠이에요. 며칠 means what date. 생일이 며칠이에요. 9월 13일이에요. 넘버투는 며칠이에요. 며칠. What date. 며칠이에요. 월. 월은 month. 일. 일은 day. 월 and 일. 오늘은? 투투투. 오늘은 며칠이에요? 2월 22일이에요. 여기 넘버를 같이. 2월 22일이에요. 투마로우. 내일은 며칠이에요? 2월. 1월 10일. 2월 23일이에요. 2월 23일이에요. 코리안 스타일은 always month first이에요. 투데이는 부투투투털. 이게 코리안 스타일이에요. 말레이시아 스타일은 23일이에요. 세브러리이에요. 말레이시아 스타일이에요. 내일. 코리안 스타일은 month first. 그래서 제누럴이는 1월 세브러리 2월 마치 3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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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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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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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은 6월은 6월 6월 7월 7월 8월 8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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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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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10월 11월 9월 12월 11월 12월 And day, day is the same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6일, 7, 8, 9, 10, 10, 12일, same Only month, 6월 and 6월 Only month Yes, so What is the last question? When we remove the, for yuk, when we remove the ta Yuk? Ah, yuk-wol When we remove the... Because yuk-wol is very difficult pronunciation Yuk-wol So, yuk-wol changes to yu-wol This one is just rul So, yuk-wol So, yuk-wol Is 17-il 10-ила 17-1 10-1 Is wrong Wrong 10-월 No 10-1 10월 17일 라마다는 며칠이에요? 3월 11일 3월 11일 3월 11일 아, 이 차인의 New Year, February 10, 며칠이예요? 1월 10일, 2월 10일, 2월 10일 마리나 씨 생일은 며칠이예요? Your birthday? 9월 9일 9, 9? 9, 9 좋아요 9월 9일이예요 Brenda 생일은 며칠이예요? 7월 16일 7월 16일 맞아요? Brenda 생일은 7월 16일이예요? Jason, my birthday, 제 생일은 9월 7일이예요? September 7 Here is my birthday 9월 7일이예요? 9월 9일이예요? 3월 11일이예요? 그래서 여기 grammar number 2는 며칠이예요? What date? 마지막 number 3는 표 2장 주세요 표는 티켓 표 2장 주세요 Please give me 2 티켓 얼마예요? 넘버 3는 이제 money, 돈 16,000원이에요 16,000원 So next week we will learn money, 돈 So here unit 1은 넘버예요 전화번호, 생일, money, 얼마예요? So here is my birthday 그래서 생일이 며칠이에요? And 1, 2, 3, 4 100,000,000 We will learn next week,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coming to the clas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ee you next week 다음 주에 만나요 Good night 안녕히 계세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질문은 가 In the front it's 가 근데 when it's the second word it's 가 맞아요 가 네 가수 가수 근데 안가 안가 Is it always the second word it's 가 이거는 same sound 같아요 가수, 안가 가수, 안가 same sound 진짜요? 가수 그런데 안가 할 때 퀘스천을 하면 안가 라이징톤 톤이 좀 달라요 안가 그런데 가, 가는 same sound 같아요 좀 달라 이상해도 한국 사람들은 같아요 same sound 가수, 가요, 가자 안가 내일가 조금 달라요? 내일가 네 조금 가 우리 같이 가 내일가 같이 가자 그런데 가끔 이래요 sometime 외국 사람들은 foreigner 외국 사람들은 달라요 different sound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몰라요 don't know 왜 달라요? 같아요 same sound 그래서 이거는 같아요 가자 하고 내일가 이거는 same sound 10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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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데도 같이요? 그 받침이 안 사요? 10월? 네 10월은 받침이 없어요 10월은 그냥 10월 사는데도 안 사요? 10월은 그냥 10월 10월은 그냥 10월 그래서 one more 6일이예요? 몇일이에요? 6월 6일 6일 only months 일 pid 10월 writing translation same dot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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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굿나잇 하면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means sleep well 안녕히 주무세요 굿나잇 안녕히 주무세요 친구는 잘자요 안녕히가 안녕히 캐주얼 랭귀지가 잘예요 그리고 주무세요 주무세요가 자요예요 잘자요 잘자 하면 캐주얼 랭귀지 안녕히 주무세요 하면 아너리픽 이건 more polite 안녕히 가세요 해도 잘가 하죠 잘하면 do well 잘자요 진짜 잘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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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